. 우리가 모델이라는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모델이 뭐지. 그냥 모델. 그냥 알고는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세요. 영신이와 연기모델 과정에서 운동이 왜 필요할까요. 와. 다이어트. 다 했어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대사가 뭐지. 내가 무슨 말을 했고. 툭 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제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가볼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학창회한테 결석을 한 번도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시는 숙제를 한 번도 제가 거절해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열정을 퇴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누가 되지 않는 도워내지 않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이잖아요. 일단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내지 않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떨리고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들과 이 자유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혼자는 아니고 너로 샴푀하면 잘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한참 제가 시니어 모델을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 정말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plataform 유아이빕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모르겠습니다. metres 하려니 이렇게 공항 안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항 안 좋겠습니다. 아니, 무게의 소절한 감사합니다.